선두학 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2반 박정우입니다. 2번 선모 전교 1등 했어요. 수학은 몇 점 받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2, 3, 5분 풀어서 100점 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인파 속에서 수2문제도 잘하네요. 수치 않습니까? 알 수 있었어요! 뭐 갑자기 뭐 신이 들렸나요? 지금 문제를... 뭐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미니도 길거리 수학 챌린지 자, 미니도 길거리 수학 챌린지! 드디어 돌아온 네 번째 이야기. 서울 광복 최고의 학군지! 자, 서울특별시! 중기득표시 시작! 하겠습니다! 무려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미니도 길거리 수학 챌린지! 자, 오늘의 수학 문제는 여러분들 기아로 기트나무 친구들과 신기수 박수 주세요! 기아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동화 출판에서 문제를 전달해 주셨고요. 기아 문제는 시중에 문제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따로 제작업체한테 맡겨서 열 문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깔끔하게 맞추면 무화상권 5만 원! 틀리면 무화상권? 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재판 보이십니까? 실제로 진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오늘 중계동편 길거리 수학 챌린지 역사상 레전드로 남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길거리 수학 챌린지 4편! 중계동편 시작! 자, 첫 번째로 도돈 학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내려오세요. 자, 얘들아 잠시만.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손을 들어서 하나, 둘, 셋! 자, 우리 남학생 친구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전요원의 지시를 받아서 천천히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대량중학교 졸업해서 현재 선두학고등학교 대학 중인 1학년 2반 박정우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자신있게 손을 들었고 주변 친구들도 만익은 응원을 보태줬는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3모전 결등했어요. 잠깐만! 실례지만 수학은 몇 점 받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2, 3, 5분 풀어서 100점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야자 시간에 작년 수능을 연습을 해봤거든요. 암산으로 풀어서 92점 받았고요. 틀린 4점 두 문제가 한 과목인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투 가겠습니다. 본인의 단점을 이 자리에서 극복해보겠다고 하는 엄청난 친구입니다. 자, 우리 친구 이제 뒤를 보면 안 됩니다. 하이팅!!! 문제를 시작해 주세요! 이런 많은 인파 속에서 수투 문제 도전한다 싶지 않습니까? 잘 되셨어요! 갑자기 뭐 신이 들렸나요? 지금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목동에서도 암산으로 헤쳐나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최연수 암산러가 다시금 될 수 있을 것인지 수트 문제 정답을 발표하세요 오해입니다 2, 30초도 안 돼서 풀어낸 수트 첫 번째 문제 정답은요 오해입니다 박수하세요 정우치 친구 가고 싶은 학교는 학과 있어요? 서울대 의대학 과연 다음 친구가 이 무게감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학생이 큰 박수 돌려주세요 뒤에 가서 마이크 서울대 의대학 1, 2, 3 지금 깡총깡총 뛰고 있는 친구 나올게요 자 우리 여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영진여자보등학교 3학년 전수원입니다 영진! 우리 친구 고3이잖아요 원하는 학교나 학과 있나요? 아 저 고려대 사이모빵학과 가고 싶습니다 이걸로 알아? 실수에요? 자 우리 친구 그럼 고를 과목은요? 미적분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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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여고에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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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여고 뒤를 들어오세요 화이팅! 어? 어? 들어올게요 아 축하한 파트에 먼저 춤이 4시간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5시간 3분 30초 왜? 너무 조금 남았어요 당황타는 영진여고의 아디다스 어? 아 아닌 것 같은데 5 4 3 2 1 아 자 우리 친구 정답을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분수면은 쫄려가지고 자연스로 바꿨어요 과연 바꾼 정답이 맞았을 것인지 답을 6을 정했습니다 정답은요? 3분의 4입니다 3분의 4입니다 개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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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친구 만원을 짐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본 소감이 어때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떨리기도 하고 제 실력을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많은 응원을 받았고 고3 많이 정말 힘들텐데 이 행사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받아가셔서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4편에 특별히 공수된 기아로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한 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중평초등학교 중평중학교 졸업하고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2022년 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한 고등학교 3학년 연장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기아 문제 준비됐기 때문에 이 출발점을 잘 끊어주셔야 되는데 본인 수능 응시합니까? 최종 맞추려고 할 것 같아요 기아를 선택할 건가요? 미적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기아 문제는 충분히 맞출할 자신 있다 어차피 학교에서 다 배워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와 자신감 뿜뿜 뒤를 돌아오세요 팀이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 쉽지 않죠? 마우스 푸니까 갑니다! 10 9 8 7 6 9 3 4 2 1 아... 경기 과거 학생까지 쩔쩔매니스 기골 수학 챌린지에 좋습니다. 과연 또 5의 기운이 이 중계논까지 전달이 됐을지? 정답 5번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어느 정도 골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나와봐서 푸니까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긴장되고 2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풀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너무 직신이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20살 이상 남자분으로 갈게요. 그렇지, 나와야지 얘들아 보여줘야 돼! 나와봐서 푸는 게 나와봐서 푸는 게 나와봐서 푸는 게 나가세요! 나와봐서 푸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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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자기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올해 24학번 새로 들어온 고려대학교 자세알동신학과 최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려대가 밀고 있는 특수학과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몇 명 뽑았어요? 30명 뽑았습니다. 30명. 고려대 간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어떤 과목을 선정해주실까? 미적봉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풀어주세요. 10! 10! 야 이거를 솔직히 아까 40만만 외쳐놓고 개 쫄렸다 인정? 아... 인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번, 2번, 2번 정답이 2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와 연세대! 연세대도 있다고? 하하 여기도 연세대! 저기도 연세대! 자 본인 연세대 무슨 과입니까? 연세대 무슨 과입니까? 선공? 전전을 뽑아야 한다 소리 질러주세요! 나는 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리 질러주세요! 미안합니다 검공 나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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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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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랑한다 요새 사랑한다 요새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2학번 컴퓨터과학과 안서준입니다 처음으로 문제를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는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어서 두 개밖에 없봤는데 쉽던데요? 아! 어떤 과목 선택하시겠습니까? 미적분 하겠습니다 문제를 두 문제 연속 맞출 경우에는 12만 원을 드리고 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틀릴 시에는 머리 걸리지 마요 2만 원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세컴공 2학번 선택은요? 두 문제 해야죠 꽂아주세요! 사회자와의 꼬연전 첫 번째 문제를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 50초 남았습니다 자 앞에 봐주시고요 일단은 연속으로 두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정답을 공개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세팅 됐나요? 앞에 봐주세요 두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뒤를 풀어주세요 네 잠깐만 잠깐만 나중에 인터뷰에서 나와주세요 같이 인터뷰 컴퓨터 사이언스 네 세븐틴 자 부승관 부승관 자 우리 친구 나올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갖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재학 중인 이약권 이준석이라고 하는 것 같지 살짝 봤는데 맞은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 다 맞은 것 같습니까? 1분이 살짝 애매해요 한 문제로 틀리면 2만 원 두 문제 모두 맞춰서 12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왜요? 쉽지 않네요 좋습니다 과연 연세검공의 입결엔 이 영상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두 문제 중 총 맞힌 문제의 개수는? 이 영상의규 quotid은 Side shows 2만 원 난이도 vender 맞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총 2만 원 레전드 박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큰박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게이커리 수합적인 4편!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아라우트 노원구 샤러우트 3기 샤러우트 중기 샤러우트 하계! 강북 모든 지역 가구 최고의 학번지 여기는 중기동력 수다 박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